오늘은 바람이 엄청 푸네요 연날리러 왔어요 와 잘 간다 저기 가서 하자 가운데 막 뛰던데 애들은 반찬은? 응 넣었어 삼겹살 맛있게 먹으라고 생각해 반찬 반찬 다 넣는데? 이게 다 넣어? 응 다 넣었어 더 넣을까? 응 많이 넣는데 여보 이거 호박도가? 호박도 많이 넣었어 안 넣었어? 이래 대박이지 응 응 다리를 위로 올려 응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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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집이 대박인데? 응, 맛있네. 이 집이 대박인데? 대박이다. 진짜 맛있어. 이 집이 대박인데? 응, 맛있네. 여기다가 곧 먹었는데 음... 까먹는데 이acaksın. 아우! 여보, 감자자. 응, 물어봐. 이런레인 줄 알았어. 아, 네. 아, 네. 이번엔 하지마 이거 왜 택배수육이 있는거야? 이번엔 진한 간의 시간에 어떻게 해야지? 보이색은 한 가지 이게 낯지 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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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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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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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